남북한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20일 금강산에서 열렸습니다. 68년간 가족을 그리워했던 이들은 그간 못다한 혈육의 정을 나눴습니다. 오전 8시 반쯤 금강산으로 출발한 우리 측 이산가족들은 오후 3시경 꿈에 그리던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가족을 확인한 이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에 북에 있는 자녀를 만난 이산가족은 모두 7명이며 형제자매와 재회한 이들은 20여 명입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삼촌 이상의 가족을 만나는 이들이 상당수를 차지했습니다. 이산가족들은 오후 7시부터 2시간 동안 북측 주체로 열린 환영 만찬에 참석했습니다. 금강산 호텔 연회장에서 열린 만찬에서 이들은 식사를 함께하며 서로의 안부를 묻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산가족들은 2박 3일간 6차례에 걸쳐 11시간 동안 만남을 갖게 됩니다. 또 오는 24일부터는 북측 이산가족 83명이 남측 가족과 만나는 2차 상봉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기다려주세요. 우리에 따라 projection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